뽀드득 뽀드득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잔여세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릇에 당연히 있으니까 거기에 음식을 담으면 음식에 묻을 테고 그 음식을 우리가 먹으니까 내 뱃속에도 세제가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데요. 권영찬 씨. 아니 사실은 제가 뚝배기에 끓여먹는 거 된장찌개는 어디요? 뚝배기요. 김치찌개 같은 거. 그리고 사실은 이 나무젓가락 애들은 이 스테인리스트를 잘 젓갈 못해서 나무젓가락 씻는 경우가 있는데 저렇게 잔류세제가 많으면 이거 걱정인데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사실 뚝배기 음식 많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열 전도도가 낮아가지고 끓는 데 좀 오래 걸리는데 사실은 끓고 나면 열이 계속 오랫동안 보존이 돼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런 용기인데요. 뚝배기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흙을 굽는 과정에서 고온에서 굽거든요. 굽다 보면 그 안에 있는 흙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그 길, 그런 공간들이 미세한 공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뚝배기를 가정하게 되면 겉은 굉장히 매끈해요. 매끈하지만 실제 구멍이 1에서 100마이크로미터, 1에서 100마이크로, 굉장히 작은 구멍이다 보니까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끈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상태로 우리가 세척을 하게 되면 결국 세제들이 그 사이사이에 침투를 잘해서 잘하게 돼서 결국엔 잘 안 빠지게 되고 나중에 열을 가면 다시 빠져나와서 우리는 결국 먹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무식기도 똑같습니다. 나무식기도 겉에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구멍이, 실제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제가 침투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스며들었다고 나중에 결국 빠져나와서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뚝배기 가열하니까 나오는 흰 거품 보셨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으니까 망정이지 평소에는 거기다 그냥 찌개 넣고 바글바글바글 한 소금 끓여서 그냥 이렇게 떠먹잖아요. 그럼 그 세제랑 찌개랑 같이 먹는다는 건데 1년으로 따지면 세제를 꽤 많이 섭취할 것 같다는 굉장히 찝찝한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렇죠. 사실 그런데 개인적인 차이는 클 겁니다. 정말 여러 번 잘 헹구는 분도 있고 세제를 많이 쓰고 덜 헹구는 분이 있죠. 그래서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1년에 이런 경로로 먹게 되는 세제 양이 소주 한두 잔 정도가 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소주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먹게 되면 물론 본인은 느끼는 어떤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 저희가 정말 조금씩 먹는 거는 눈에 안 찼잖아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아까 교수님이 말한 걸 제가 준비해봤는데 이걸 우리가 1년에 먹는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게 1년이 제가 오늘 저희 방송하기 위해 했는데 이게 한 5년, 10년 되면 한 이 정도 양이면 이거 우리 몸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조금씩 먹게 되고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하게 연구된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얼만큼 먹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 나타나는 질병이 꼭 세제 잔류물 때문이라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 이런 독성 연구를 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중에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작은 양을 먹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크게 4가지가 보고돼 있는데요. 신장의 석회증, 그러니까 신장의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희석해서 먹으니까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 위장관에서 위 다음에 시비지장인데요. 시비지장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염, 그리고 또 식기를 쓰다 보면 또 눈을 비빌 수도 있고 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막이나 결막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